안녕하세요. 대접하십니다. 드디어 테오키스가 또 웃었네요. 심지어 부캐로 떴습니다. 이제 제가 누굴 초대할 수가 있네요. 울트라 프렌드 딱 6명 있네요. 한번 여쭤봐서 해야겠네요. 현재 제가 이렇게 다른 많이 하신 분들과 EX 패스 2개 있는 게 큰일인데 저는 이런 게 처음이어서 이렇게 당국 때 전문점 이렇게 받았네요. 그래서 내일 아마 테오키스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공지 영상을 올렸고요. 테오키스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생방송을 하든가 그럴 예정입니다. 내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. 쌍으로 핸드폰 날려놨죠? 자 그럼 이렇지! 이례없죠. 이렇지 알았어. 그런 일인가 당황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알로라 되게 다가 있는데 한번 테오키스 일단 이전에 있던 EX가 요놈이었죠. 뮤즈 2 자 그렇게 되니깐 이제 테오키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대접하셨습니다. 감사드려요. 항상 뾱! 열어보는